전기코드 포즈하는데?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어때? 자, 우리 탁수가 또 기타 연주를 또 준비를 했어요 정말 전기터를 다 쓰는 개인기 220V 개인기 자, 그럼 한 번 박수로! 탁수가 기타 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아, 느낌 있어 탁수 기타 탁수 기타 탁수 기타 탁수 기타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람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네 저런 두근두근 거리는 일 전혀 없죠 잘 외웠다 힝 힝 힝 힝 힝 힝 하루 사리로 저러야 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져네 미 미 미 круkiej 도와가는 세상도 나를 미엇듯이 계속 음틀대 줘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저는 conceptual Boy organized 전기, 전기 소리도 윙의 노래고 닥수야 기타는 잘 치는데 노래는 하지 마 다른 거 없어? 저요? 랩 있는데 MC 수줍음 래퍼들 막 시작 장난 아니거든 와, 넌 다 가짜 내가 진짜 이러는데 MC 수줍음 MC 수줍음 나는 MC 수줍음 지금부터 내가 랩을 안 할게 미안해 Yeah, check it Yeah, check it 난 이번 투니버스 날려버려 나는 프로그램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MC 수줍음 카메라를 안 보고 나 정말 래퍼가 등지고 래퍼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MC 수줍음, Let's go 난 이번 투니버스 날려버려 나는 프로그램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덩치 유치원 같이 있으면 듬직할 것 같아서 세찬이 형은 목소리라서 수영이는 이쁘고 춤도 잘 춰서 그래서 난 지금 여깄네 MC 수줍음 박자를 맞추잖아 박자를 맞추잖아 박자를 맞추 이렇게 되면 인천 앞바닥에 상해다가 그게 똑같은가 이름만 내린 거 이름만 내린 거 뒤에서 하나 하나 나니버스 날려버려 라는 프로그램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덩치 힙합 유치원 졸업했다는 데스콘 같이 있으면 듬직할 것 같아서 세찬이 형은 아직 목소리라고 수영이는 나는 예쁘고 춤도 잘 춰서 그래서 난 여기 지금 써있네 엄마는 지금도 공부하라네 때문에 난 꾸중을 듣고 왔네 그 형의 누나들이 날 바쳐주네 그래서 나의 자신감은 Up and High 예 예 수영 예 MC 수영 MC 수영 예 아 우리 작성구 잘 봤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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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